자 그래서 첫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항상 늘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이번에 어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쵸? 비교적 쉬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자 이 때 하나만 알아도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 의자 뭡니까? 스톨. 그쵸? 에스로 시작하는 스톨. 안경 뭐예요? 안경. 자 시계는 치스. 자 열쇠는 뭐예요? ключ이. 그리고 케이크. 얘가 러시아어로 dort. 그쵸? 케이크. 유일하게 때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 단어만 알아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시베리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땡땡 мест в мире. 자 얘는 뭐예요? холодных 뭐가 들어가요? 오가 들어가겠죠? 앞에 오가 들어갑니다. холодных 추운. 자 해석을 해보면 자 город 월하얀스쿠. 월하얀스쿠 라는 도시는 시베리아의 동쪽의 동쪽지역에 위치하는 시베리아의 동쪽지역에 위치하는 도시는 이블라이차 동상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모모이다 자, одним 이스밍 생격 복수가 나온다면 보통 뭐예요 모모 중 하나 제일 추운 장소 세계에서 제일 추운 장소 중 하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땡땡 температура в инваре 땡땡 минус 50 градусов 자, 얘는 뭘 썼어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시베리아 많이 헷갈렸으면 겁니다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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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는 저희가 자주 보기 때문에 얘를 얘랑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자 수가 안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 가 아니라 어떤 단어예요 평균 중간의 보통의 자, 시베리아 그쵸 그래서 다음에는 에르가 들어갑니다 에르가 들어가요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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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 50도 그쵸 자, 근데 저희는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글자들을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TORT 그쵸 케익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맞췄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모의평가 그리고 전에 나왔던 이 수능에 나왔던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100%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것은 이제 발음이 다른 걸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단골 문제죠 항상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발음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뭐예요? 따라해주세요 반복을 해주세요 정중하게 얘기했죠 Please 저를 따라서 따라해주세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언어 수업 때 이런 문장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쵸?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반복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왜가 들어간 법다리지 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쵸? 법다리지 저희가 여기서 이 발음과 다른 것을 찾아야 되니까 자, 얘는 무슨 문제예요? 일단 자음이 두 개가 만났습니다 유성자음 무성자음 저희가 완전 초반에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쵸? 잘 하셨나요? 자, 법다리지 이 왜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세네 그쵸? 유성자음입니다 자, 그래서 유성자음 무성자음 얘네가 짝이 있는 애들이 있었고 없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 왜 같은 애는 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쵸? 자, 왜가 세네 얘가 약하게 들리면 F F 발음이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그걸 저희가 봐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왜 라는 얘 밑줄 쳐진 이 세네가 언제 약하게 들렸습니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뒤에 약한 애가 왔을 때 그쵸? 앞에 있는 애도 약해진다 왜? 발음하기 편하니까 그쵸? 약한 것들을 저희가 같이 발음을 해야 그게 편하니까 저희가 약한 애가 뒤에 있으면 앞에 있는 센 애도 약해진다 라고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단어의 맨 뒷부분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단어의 마지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단어의 마지막은 흐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 애가 센 자음이 맨 뒤에 왔을 때도 약해진다 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FHOT FHOT 자, 얘는 뭘까요? 이 V는 VHOT 라고 발음을 할까 아니면 FHOT 뭐라고 들려요? 그쵸? F라고 들립니다 F F로 들려요 이 앞에 있는 V가 왜? 뭐 때문에? 뒤에 있는 하라는 이 자음이 얘는 약한에 속하기 때문에 무성 자음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F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쵸? 앞에도 약해져야 발음하기 편하겠죠? 약한 애, 약한 애가 만나면 편하니까 그래서 FHOT 그쵸? 자, 출입구 입구 라는 뜻입니다 자, 2번 BRAVDA BRAVDA 자,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V로 발음을 했을까요? 아니면 F 약하게 제가 발음을 했을까요? BRAVDA 그쵸? 얘는 저희가 강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V로 발음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뒤에 있는 이 네 라는 자음이 얘도 뭐였어요? 짝이 있었죠? 네가 있었고 떼가 있었죠? 자, 얘는 센 애죠? 자, 얘가 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애도 자연스럽게 센, 만약에 센 글자가 있으면 센 거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BRAVDA 센 애들 두 개가 만나서 세게 발음이 됩니다 BRAVDA 진실 또는 사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나왔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머지들도 볼게요 자, AFTO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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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FTOBUS 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도 V가 있는데 쟤를, 얘를 어떻게 발음을 했을까요? 세게 아니면 약하게 AFTOBUS 그쵸? 약하게 발음을 했어요 V 뒤에 있는 이 떼 떼 라는 글자는 약한 애니까 앞에 있는 애도 약해진다 그쵸? 그래서 AFTOBUS 저희가 F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삐리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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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쵸? F로 발음을 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자, 두 번째 규칙이 뭐였어요? 센 애가 맨 뒤로 오면 약해진다 약하게 발음이 된다 삐리르프 그래서 F로 발음이 됩니다 자, 뜻은 쉬는 시간 그쵸? 쉬는 시간 삐리르프 자, 그 다음에 위스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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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스탑가는 뭐예요? 전시회죠 전시회 자, 여기서는 제가 이 왜 를 왜 로 발음을 했을까요? F로 발음을 했을까요? 그쵸? F로 약하게 발음을 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뒤에 있는 이 까가 약한 애이기 때문에 그쵸? 자, 괴랑 까 괴 까 얘네도 짝이었죠 괴가 세네 까가 약한 애였죠 그래서 약한 애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세네도 약하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위스탑가 F로 저희가 발음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 된다 그쵸? 그쵸?